에잉 김을 랭 서파 뭐 해줄까 레오나? 레오나 바로 브라움 박아버리지 카운터입니다 카운터 화장실 좀 어? 늦었다 여진 브라움 오히려 좋을 수도 사소해요 아 이거 브라운 공속 들었어야 되는데 좀 잘못 들었네 룬을 많이 잘못 들었네 아 오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건 내 탓하면 안 돼 이거 방광 탓이야 이거는 방광에 화장실에 가라는데 어떡하 얘가 좀 참았으면 무슨 룬 바꿨지 나도 아 시발 뭐야 이거 아 저거 뭐야 아아아아 아니 억치도 억치가 없다 아 또 왔어 에바야 이거 와줘야 돼 진짜 시발 년아 어 됐다 아 나 이거 뛰면 안 됐다 아 아 오다 말어 왜 야 그거 잡아라 그렇지 됐어 이러면 됐어 이러면 됐어 소프터의 마음가짐 장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벽 새벽 이벤트입니다 나는 소프터가 이력을 안 가졌다 아 터트렸는데 미안하다 소우저 안 뜬거는 뭐 어쩌겠냐 근데 아니 네로남불이 아니라 미안하다 하잖아 내가 여진 들었다고 핑 찍는 서포터들은 나한테 맞핑 찍었어 난 그러진 않아 아 그럼 그거 맞지 미안하면 범은 왜 있냐 맞는데 그럼 시발 미안하단 말은 왜 있는데 이 개새끼야 어? 뭐 어떡하라고 시발 어? 얘 어디갔냐? 어? 내 방패만 믿으라고 내 방패만 믿으라고 내 방패만 믿으라고 아씨 너무 힘들다 템창이가 너무 아이 시발 아 좀 너무한데 이거? 아니 우리 제드는 왜 미드엔만 있는데 실수가 딸려 시발 어? 어? 가는 중 왕자님 이리 오시지요 상을 차려놨습니다 밥이 식겠는데? 이건 안 식나? 핑어가 아니구나 이건 내 방패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왕자님 멘탈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서포터의 기본입니다 기본 아 너무 힘든데? 아 이거 바텀 바텀에 전령 풀어라 새끼야 양심 있으면 지금 바텀이 얼마나 갱 많이 흘려줬고 흘리진 않았다 당했구나 어 뭐 어쨌든 저 시발 저 정신병자 새끼 저거 안 꺼져? 으아아아 아 내가 모든 딜을 맞았는데 뜨아아 저거 아씨 까비 저것만 넣고 어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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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모르고 먹었다 잠깐만 이것도 들어가나 설마? 아 다행이다 이거 안 먹으면 됐어 왕자님 위험합니다 쇼핑을 들으셔야 합니다 쇼핑을 들으셔야 합니다 왕자님 이러면 안되죠 어 아 아 아 아 아 이건 이건 이 새끼가 병신인데 어 어어 으앗 에어았 으앵 읏 아 이거 캐녀라 땄어 일단 야 캐넨 온다 캐넨 온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씨발 아 에바잖아 아 이게 무리하는거야 괜히 썼네 플래시 야 왕자님꺼야 저거 아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 씨 나이스 이거지 그거 가지마 가지마 이거 용 가야돼 용 아 왕자님 말좀 들어요 씨발련아 아 아 에반데 아 안 빼는거야 아 왕자님 왕자님 호의 이 씨발련들 에이 가 이거지 무조건 왕자님부터 끝내버려 아 그린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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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접근 못하죠 아 아 아 아 왕자님에게 교양도 알려드려야죠 원래 이런 포지션이에요 서포터는 진정화 점수를 빨라 했는데 야 다 뭐야 이 사람 이런거를 뭐야 이거 누가 대리해줬어? 이 사람 이런거 안하는데 이 사람 또 안하던거 해가지고 어 일부러 질라고 했다가 이겨버렸네 어 아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이거 그거였네 유튜브각이었네 어 이거 올라오겠네 제목 낼렴 씨발 제목 내가 제목 지어줬다 팍 찍고 제목 낼렴 어 저분이 얘기해가지고 아 근데 오늘 뭘 많이 했는데 승교준만 띄우고서 하러 갈까? 아 이 정도면 유튜브 한판 더 나올거 같은데 근데 이 판 업템 조지면 이 판 이기면 그거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뭐 온거 같은데 비해고 냄새 존나나는데 여기가 이 씨발새끼 이럴 줄 알았네 그렇지 퇴존하믄 년아 퇴존하믄 년아 퇴존하믄 년아 퇴존하려고 쓰는건데 에어어어 아 아 스타라고 억텐 그런 채팅 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에 못올려요 그러면 유튜브에 못올려요 그러면 혹 님들도 억텐을 해주셔야지 빠르게 이불을 합니다 에 뭔소리야 당신도 아까 탐켄치 일부러 억지 유튜브 하려고 탐켄치 했잖아 어? 유튜브 제목 낼렴 이걸로 할거잖아 아닌척 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거 못다겠다 아 씨 그렇지 아 좋아요 뭐야 아 나이스 철거궁이다 이 새끼야 뭐냐 저거 이모티콘 꺼져 귀엽네 나도 저거 살까 토탈을 아 시야좀 먹어 아일리야 뭐해 아아아아아아이 개시바 이거 그리고 30볼 손해받잖아 아 니가 맞아라 아 니가 맞아라구 아아아아 아 돈 같이 먹잖아 빨리 쳐 아 진짜 아 왜 글고를 손해볼라 그래 사서 아 저거 이 새끼 때문에 둘 다 못 먹었잖아 아 저 새끼 때문에 저 새끼가 아까 와드 안 먹었으면 나도 졌어 원래 저 대포로 버릇을 굳혀줘야되는데 저런 말을 안듣는 놈들은 다한다고 유튜브 소스 억지로 짜는거 그렇네 무슨소리에요 찐텐인데 이거 지금 제가 이런거에 대한 찐텐이에요 누구처럼 안하던 채 캐릭 안합니다 아 시바년아 아 이 새끼 평땅 안들어지면 내가 먹는거잖아 아 오픈냄새 조금 솔솔 나긴 하는데 오픈냄새가 그렇지 좋아요 아 쟤 딩거 착하듯 착하듯 착한 애인데 저번에 다치해주는 애인데 미안하네 캐릭 좋았다 알뜰했다 아 전 리신을 주고싶어요 리신이 바텀을 잘하셨기 때문에 스테게트 알리한테 화난척하지만 스테게트 스테게트 내일 할게요 스테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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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미 뭐가 쟤나 세네 여기 지금 그들만의 싸움하고 있네 오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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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백업 지렸고 어 어 제대로 물었네 물었지 아 뭐야 아니구나 죽은 척하게 쓰네 아 아이 가만있어 좀 줄거면 그렇지 야 좋다 마오가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어 어디가 이 새끼야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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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어 어 왜 이제 왔어 얘들아 어 아니 왜 이제 온거야 아 아 이렇게 이런 귀인들은 늦게 나타날까 와 질리언 궁 진짜 개멋쓴다 아 궁 지도차 끝났죠 전반 내 탓 아니라 했잖아 이 탓 맞잖아 어 근데 억울함을 몰라주는거야 시발 년 저거 같더라 돼저 이 새끼야 오오오오 아 뭐야 아 반응을 못했네 너무 쎄갖고 어? 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아니 쐈는데 저거 왜 와 진짜 카타 역겨운 챔프네 저거 무지성으로 들어와서 궁 잡아쓰는데 다 죽어버리네 그냥 카타봐라 카타 아니 마워 탓이 아니라 카타봐야된다고 끊을게 없어 카타 궁을 아니 W는 녹톤에 써야돼 아아 좀 닥쳐 이발 부실골새끼들 그냥 부실골새끼들 하면 안되지 부실골인데 아는척하는새끼들 어? 부실골은 죄가 아니야 나한테 날아온다고 써야된다고 어? 오케이?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난 진짜 롤 훈수충이 제일 역겨워 스타 훈수충은 그래도 어? 알알알알아 알고 욕하는데 씨발 롤은 진짜 족도 모르면서 그냥 어? 지들 말이 맞는줄 알고 막 박박 우겨대 골프채 마려워 오우! 껐내 껐내 좋습니다 나도 저 전련 때문에 한판 졌는데 쟤 재앙이네 재앙 오우! 다들 알아보는구만? 뭘 접대야 잘했는데 바통 압살해버렸는데 그냥 캐리 캐리 십캐리 저의 시작은 네 도망가다